화면은 거꾸로 박지에 있던 차가 60, 들이받은 차가 40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의 제보자는 음주운전했죠. 음주운전해서 아무래도 좀 늦게 발견한 것도 있을 겁니다. 음주 때문에. 10% 빼자고요. 그러면 50대 5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음주했다는 사실. 음주에 걸릴 것이 음주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서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내가 뺑소니로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간에 일어나는 뺑소니 상당 숫자가 음주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절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민합 추징금 1,672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서 압류되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중 일부가 바로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한정판 명품 고가 시계가 있었고요. 다이아몬드 등 보석 등이 있었는데 이 물건들이 공개 경매를 통해서 일반인 누구나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물건들이 얼마에 나와 있을까요?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방. 민합 추징금을 받기 위해 경찰이 압류품을 일반인들에게 경매를 내놓은 것입니다. 2003년 경찰이 압류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압류품들입니다. 당시 1,890억 원에 육박했던 추징금에 비하면 전 전 대통령이 내놓은 재산은 터무 없이 적었었는데요. 시민들의 반응도 냉소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용 중이던 살림살이들이 자신의 전 재산이라며 법원에 직접 재산 목록까지 정원했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 씨 소유의 출판사를 조사해보니 100억 원대에 달하는 고가의 그림들이 생겨져 있었습니다. 밝혀진 것만 600여 점. 그중에는 한 점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작품들도 있었는데요. 바로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압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한정판 명품 시계와 다이아몬드, 루비 등 보석 108점이 그 주인공인데요. 남들은 하나 갖기도 어려운 명품, 이 보석을 이렇게나 많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검찰과 서울시로부터 공매 의뢰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 최순영 전 신동화 그룹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시계, 보석, 기념주화 등 1억 9천만 원 규모의 동산 압류 재산에 대하여. 미납 추징금 회수를 위해서 공개 경매에 붙여질 예정이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물건들. 자세히 살펴보면 감정가 2천만 원이 넘는 3캐럿 크기의 루비를 비롯해 사파이어, 다이아몬드와 프랑스 명품 브랜드 회사가 딱 100개만 만들었다는 고가의 시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재산은 29만 원밖에 없다고 주장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 하지만 당시에도 시계는 명품 시계를 착용하고 있었는데요. 전 전 대통령과 불고개 소원을 함께했던 명품 시계. 실제로는 얼마에 거래되고 있을까요? 보통 시계 브랜드를 평가할 때 A, B, C, D로 분류한다면 C급. 그러니까 시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최상급 명품은 아니지만 전직 대통령이 사용했다는 프리미엄 때문에 감정가가 다소 높게 측정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시가라면 한 100만 원 전후? 그리고 저 같으면 한 70만 원? 그 정도? 그런 값을 수 없으면 그건 경매해야죠. 누가 살 상도 없을걸요? 옛날 건데 그 돈 주고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압수된 명품 시계가 또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압류 재산과 함께 이번에 공매에 붙여지게 될 신동화 그룹의 전 회장이죠. 최순영 전 회장의 압류 재산이 있다고 해서 확인해 보러 왔습니다. 37억 원의 세금을 13년 동안이나 내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최순영 전 회장. 다 가져가고 없다더니 침대 밑에서는요. 돈다발이 발견됐고 명품 시계, 기념품 등 고가의 물건들도 숨겨져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막 나오는군요, 저런 게. 압수수색을 해서 나왔던 주요 물품들이던데. 순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서울올림픽 기념 주화가 이번 공개 경매에 붙여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더 놀랄만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세계 4대 명품 시계 중에 가장 오래된 제조사가 제조한 시기 모델입니다. 감정평가를 함께.